건망류는 발에 생기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흔한 변형 중 하나이다. 대부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결과로 발생하지만 유전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다. 오늘 이클에서는 자연적으로 건망류를 예방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발의 건망류 상태를 가장 빨리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는 소염제와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 운동과 더불어 펠트 등으로 만들어진 안창을 같이 사용하면 신발이 발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통증을 약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건망류를 예방할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 증상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다른 해결책은 바로 수술이다. 이를 통해 영구적이고 안전하게 이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만 매년 약 5천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들에 의해서 가장 요구되는 방법은 피부를 통한 방법인데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며 미용상 측면에서도 환자와 의사에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건망류를 예방하는 방법이 고통스러운 발의 골칫거리인 건망류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다. 뒷굽이 4cm 이상 높지 않은 것이 좋은데 뒷굽이 아주 높다면 발가락이 신발 끝으로 밀리게 되면서 엄지발가락은 신발과 다른 발가락 사이에서 꽉 눌리게 된다. 그리고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이 문제가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낮은 굽에 발가락 쪽에도 어느 정도 움직일만한 공간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일상적으로 신는 신발에 많은 신경을 쓸 것을 권장한다. 하이힐을 꼭 신어야 한다면 가능한 한자 없게 신어야 하며 매일 신는 것은 안된다. 하이힐은 건망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발의 모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의 건강과 미용에 가장 큰 적이다. 또 건망류가 발생해 을 때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 증상은 매일매일 더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지며 발의 자유로운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망류가 발생하거나 생기기 시작한다면 병원에 가거나 족부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가 적절한 광고사항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